안녕하세요 오늘 제스파에요 여러분 매장 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한대현 대리구요 쇼플란서 윤혜지입니다 제스파가 몇 년생이죠? 93년생이죠 저도 93년생이에요 제스파는요 30년 동안 한 갤만 팠다는 거죠 실내가 쌓였고 그 실내로 지금 제스파가 탄생한 겁니다 최고의 프리미엄 라인 최신상품 더클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급부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웬 안마의자에 감성을 묻혀놨지? 굉장히 화소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뇌피청 교환이 가능한 안마의자예요 품질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약간 패브릭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화피로 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젖은 그런 천으로만 관리해주시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정말 쉽다 안마의자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딱 앉자마자 몸을 자동으로 맞춰줄대요 인체공학적 자동체형 측정 시스템으로 여러분 몸을 어깨가 딱 맞춰지면서 다리 길이도 최대 14cm까지 다리 길이가 쫙 늘어나면서 일단 뒷판이 딱 맞춰졌어요 S프레임으로 딱 맞춰준 다음에 허벅지부터 엉덩이 라인까지 L프레임으로 맞춰줍니다 목뼈 부분, 어깨 등줄기 라인을 꾹꾹꾹 눌러주잖아요 손으로 마치 꾹꾹 누르듯이 섬세함이 들어가 있는데 히트는 허리예요 허리 부분이 그렇게 쉬워요 에어색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피로회복과 보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그 에어색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총 이 더클래스에 들어가는 모드가 몇 가지인가요? 총 17가지 모드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람에 누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요람에 지금 등부터 어머 등줄기 따라서 쭉 내려가죠 등줄기 따라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요 3단계로 선택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2단계고요 네 3단계 3단계 가장 편안한 142도의 각도로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시원하다 발부터 종아리 부분 허벅지까지 에어색이 싹 감싸요 종아리부터 에어색이 콱콱 들어가고 팔 부분에도 끼워 넣으시면요 에어색 마사지를 팔 부분도 같이 느껴 보실 수가 있어요 거울에 자꾸 비추는데 안마의자 진짜 멋있다 제 발이 이렇게 폭폭 폐어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까지 롤러가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온열 기능이 있거든요 앉았을 때 그 끈함에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만큼 힐링되는 일도 없거든요 좋은 고기를 할까 좋은 과일을 할까 다 좋지만 안마의자로 약간 든든하게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요 1등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고 계시는지 아세요? 임산부들, 여성분들, 젊은 층들 살충하게 따져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마저도 사용하시는 게 저희 제품이라는 거예요 어머어머 미세한 진동으로 섬세함을 올려주고 롤러가 지금 종아리 부분에 들어가요 지금 보이시나요? 다리 부분과 복귀는 어떻게 빼나 이런 고민을 너무 많잖아요 종아리 바깥쪽, 종아리 안쪽, 아킬레스건까지 지압점이 있는데 세상에나 지금 에어셀이 그 부분을 다 잡아주고 뒤에 롤러까지 그걸 굴려주니까 붓기가 부을 일이 없어요 온열 기능이 마지막으로 따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온열 온오프 버튼 눌러주시면 따뜻하게 온열 기능까지 같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따끈하게 온열 기능으로 해놓으니까 아침에 다리가 새 다리가 되어있다 올블랙 레그 라이너로 힐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마사지기를 보자마자 센세션 신세계다 마사지기인데 손 마사지기 들어보셨나요? 전 진짜 처음 봤거든요 이게 무슨 로봇같이 생겼지? 그렇죠 지인분들도 컴퓨터를 많이 하다보니까 병원에 자주 가세요 손목 터널 준 분이라 해서 시큰시큰하거든요 지금 전원 터치식이거든요 전원부터 누르시면 바로 활력 모드예요 이 활력 모드가 손바닥과 손목을 전체적으로 공기압과 미세진동까지 들어가면서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벼워요 미용실 가면 주던데 좋던걸요 이러시는데 엄마 사다 주고 싶대요 맞아요 손 마사지 잘 쓰고 있어요 동생이 손을 많이 쓰니 굳어져서 이걸 쓰니 정말 좋아졌다고 전원을 빼면 다시 손이 빠지나요? 그럼요 대란템 될 것 같아요 SNS는 정말 대란템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란템 됐으면 좋겠는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가격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너무 좋잖아요 정말 가벼워요 어머 나를 위한 선물을 또 가지고 왔네 UNI 마사지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시원하다 그게 진짜 찐템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 회사 제품 이전에 이런 안마기기 보시면요 안마구가 회전을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손으로 마사지 해주듯이 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안마기를 지금 켜놓고 목에 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손이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이 든다 진짜 사람 손을 빌려서 저는 이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들이나 남자친구분들 약간 남성분들 할 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공간 제약도 좀 여유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UNI 마사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롯데온슈플러스어 윤혘지였습니다 상대원들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